처음 손녀를 안아보고 기뻐하는 할아버지. 정말 기쁜 건 처음으로 사돈을 만난 것이다. 그 원하면 나라가장 이렇게 저희 연휴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한번 사회에 마음에 드신가 모르겠네. 찾아오지 못해 죄송한 마음 챙겨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서로가 잘한다. 오늘 제일 환영받은 사람은 사이다의 딸. 어딜 가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손녀를 보고서야 처음 만난 사돈. 어색한 관계를 조금씩 허물며 첫째 날을 보낸다. 다음 날. PC방 안 가요. 컴퓨터랑 무선 인터넷 물어보고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거기 가요. 한국에 사는 처형도 있고 하니까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어렵게 무선 인터넷을 설치한 노트북에 스티커를 붙인다. 한글로 된 자판을 우즈베키스탄어로 바꾸는 작업. 노트북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Freedom. nemely's. Nemely's. 안 돼요 나도 몰라요. 개망진 당하는 거요. 어떤지 엄마? 안 될 수도 있지 그거는. 그건 나도 모르지. 아 기분이 좋지요 저도. 좋아요? 여기 우즈베스탄 식구들도 다 얼굴 볼 수 있고 사돈 양반들도 통화할 수 있어서 저하고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 잘한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한국에 있는 사이다의 언니 호시니다와 화상 전화 연결을 시도한다.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연결도 되기 전부터 초지한 마음이다. 외국은? 외국은? 끝! 약 1 넣어. 사진을 찍고. 이걸로 편하게 찍고. 외국은 내وع입니다! 외국은 한국이의 배송담을 합니다. 외국은 한국이의 배송담을 합니다. 외국은 한국의 배송담을 합니다. 외국은? 그런데 갑자기 통화가 끊어졌다. 시집간 후 처음으로 보는 딸의 얼굴인데 불안정한 인터넷 통신망이 야속할 뿐이다. 부모님 마음이 좋게 다시 연결된 전화. 하하! 하하하하! 아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커져가고 얼굴을 분 것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한지 엄마가 여기 다녔던 병원이야? 그래도 엄청 좋네. 결혼 전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을 남편과 함께 찾았다. 오늘도600명에 오신 ren pallspace. morning, 여러분이 마스크가voor에 관한 점를 부르기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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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까. 우리 연결나는 휴대전arten이 들어가서 식사 준비에 한창인 가족. 사이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 메뉴는 바로 만두. 아버지의 솜씨는 최고다. 곰탕집 주방장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양고기로 만든 만두소를 만두피에 넣는데 모양이 한국 만두와 좀 다르다. 막무가내로 만두를 밀기 시작하는 시아버지. 사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내심 긴장된다. 다행히 반응이 좋다. 만두와 함께 행복을 빚는 가족. 함께 음식을 장만하며 서로가 더욱 가까워진다.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빚은 만두. 오늘은 만두를 젓가락에 사용해 먹어볼 참이다. 아버지는 젓가락이 신기하다. 함께 먹는게 Schweiz의 rol 준비하기은. 막무가내 MOBI 그런데 만두 먹기가